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뭐 좀 다행스러운 것은 꼭 민주당이 특검하겠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나서야 검찰이 수사를 하면 어떻게 하냐 좀 미리미리 수사를 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일체금 민주당이나 아니면 정의당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다 그렇게 눈치를 보고 이것 재고 저것 재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특검법안이 나와 가지고 이제 검찰이 좀 서두는 거 안 돼요. 50억 클럽 수사가 이제 검물살을 타는 모양인데 참 이 양반 야멸차게 했죠. 박근혜 대통령을 집어넣기 위해 가지고 최순출 사건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정말 야멸차게 한 거죠 이 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을 했지 않습니까 대장동 개발사업의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50억 클럽 멤버 6명 가운데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제 하는 모양입니다. 이제 수사를 제대로 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아마 이제 우리은행의 이사회의 의장으로 있으면서 어떤 외압을 행사하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외압의 대상이 부국정권이라는 회사인데 부국정권의 부사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해 가지고 박영수 전 특검이 법무부인 강남의 대표 변화소로 활동하던 2014년 무렵부터 대장동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에 부국정권을 포함하고 누구를 포함하고 누구를 뺄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 50억 원의 뒷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지금 조사하고 있다 그런 거죠. 박영수 특검이 우리은행의 여러분들 이사회의 의장으로 있으면서 우리은행을 포함시키고 부국정권을 빼는데 외압을 행사했다 그런 의혹이 지금 있는 모양입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2014년 8월부터 컨소시엄의 금융사를 끌어들이기 위해 그해 10월 박영수 전 특검의 사무실에서 하나은행 우리은행 관계자와 수차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하고 있다. 그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으니까. 하나은행은 평소 정영학 회계사와 친분이 있었고 우리은행은 남욱 변호사의 별도 사건 변호에 넣었던 박영수 전 특검을 통해 접촉하게 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에 박영수 전 특검은 우리금융지주의사회 의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박영수 전 특검이 부국정권을 금융컨소시엄에서 배제하는 데 영향을 행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 외에 박영수라는 사람이 화천대유하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연루된 것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정영학 회계사 등이 사업주도권을 뺏길 가능성 등을 우려해 박영수 전 특검에게 부국정권을 밀어내버리도록 부탁한 것이란 의혹이 불거졌다. 그 외에 고문료 받은 것 딸이 예를 들어 아파트를 받아서 실시 차익을 남긴 것 친인척이 분양대행사 독정권 행사 돈을 남긴 것 김만배 씨하고 여러분들 금정거래가 있었던 것 이런 것이 다 이미 알려졌지 않습니까 검찰은 A씨를 불러서 부국정권 부사장을 불러서 부국정권이 큰 소심에 참여하지 못한 경위를 캐물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대체로 시중의 의혹에 부합하는 그런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거는 이제 기자가 취재를 해 가지고 썼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뭐 냄새가 나는 거죠. 정영학 회계사 등은 박영수 전 특검 사무실에 대해서 논의를 거친 뒤에 박영수 전 특검과 인연이 있는 우리은행을 컨소시엄 대표금 용사로 내시호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2014년 12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대출을 검지하는 내부 규정 때문에 발을 뺐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정영학 회계사 등은 하나은행을 대표금 용사라는 성남의 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2015년 3월 민간사업자로 선정됐고 의도한 대로 부국정권은 성남의 뜰에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선입견을 갖지 않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없지만 사건의 전후 맥락이나 이런 부분을 유추해 보게 되면 박영수 전 특검이란 분이 상당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로 2억 5천을 받았고 딸이 3년가량 화천대유에 근무했고 11억 원을 빌렸고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 과장을 실시 자격을 누렸고 박영수 전 특검의 외사촌인 이모 씨가 화천대유 시행아파트 사업의 분양 대응 용력을 독식했고 그리고 화천대유 대주인 김만배와 수상한 돈거래를 돈을 못 빌렸던 모양이죠. 돈거래했다는 정황도 있다. 검찰은 의혹 전반을 점검한 뒤에 뚜렷한 혐의점이 발견된 경우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는 분일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박영수 전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의 언인으로 불릴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인데 검찰이 강제수사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갈 수 있겠느냐. 다만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강행한다. 어제 여러분들 검사를 2명 정도 추가했고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50억 클럽 수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의미다. 앞으로 수사 경과에 따라서 검사를 더 보충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스토리텔링을 구성해보면 그냥 뭐 지피지 않습니까. 이 양반들이 이렇게 했겠구나. 공병호 박사님 지금은 선거철이라 국회의원 지역구에 수쟁할 때입니다. 부정투표 투표한 프랑스직으로 할 수 있게 각 지역구 여야당 위원에게 압박할 때입니다. 그런 건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하세요. 공병호 책도 쓰고 방송도 하고 압박도 하고 다 합니까. 그만했으면 됐습니다. 저는 일을 다 나누어 가지고 해야지 공병호만 다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아스팔트 가서 고암도 지르고 집에 들어와 책도 쓰고 유튜브 방송도 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눠서 해야 되지. 이것을 볼 때 안 볼 때 모르겠는데 그만했으면 됐습니다. 할 만큼 했고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끝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이 수준인데. 끝을 어떻게 보겠냐고요. 상황 판단을 좀 해보라고요. 끝이 나오겠습니까. 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그 나라의 구석구석이 이렇게 다 뭐죠. 냄새가 풍기는 그런 나라에서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뭐죠. 도덕놈들이 시리즈 완관이라 제대로 하고 그래 뭐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냥 침묵하면 또 침묵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은 뭐 털 때도 잘 털 수 있어야 되고 나갈 때도 잘 나갈 수 있어야 되고 총선이 누가 이기든 뭐 어놈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그 놈이 그 놈이고 저 놈이 저 놈이고 뒷놈이 뒷놈이고 앞놈이 앞놈인 거죠. 여기 그래서 이제 이 박영수라는 사람을 다른 분들도 잘 아시는 분들 많 시겠지만 어떤 사람인데 뭐 윤석열의 언인이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싶어 해보니까 1952년생 우리나라로 71세입니까 전라남도 목포시가 고향이냐 그럼 박지원 씨하고 또 친하겠냐 어김없이 서울대 물리대를 나왔구먼 여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으로 집어넣는데 큰 역할을 했던 최순실 게이트를 만들 때 최순실 게이트를 만들 때 박영수 특별검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박충건 이용복 양재식 윤석열 이렇게 있었는데 수사팀장이 윤석열 씨였습니다. 아주 친한 사이 모양이에요 진짜. 박근혜 게이트 특검 수사팀장의 윤석열 지목 이게 2016년도일 겁니다. 박영수 특검 임명장 받은 직후 윤석열 쿡 찍어 지명 이례적 윤석열 검사 국정원 댓글사건 특수진장 맡아 영급호 자천당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영급호 자천인사를 당한 윤석열 대전고검검사를 수사팀장으로 파견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굉장히 질치는 사이 모양이에요. 이게 이제 그게 2016년 기사고 이게 2021년 8월 7일 기사입니다. 윤석열 특검 때 박근혜 불고속 계획이었다. 2022년 4월 10일 9년 악연 박근혜 처음 만난 윤석열 참 면목없고 늘 죄송했습니다. 뭘 죄송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 어떻든지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두 분이 굉장히 친한 사이는 친한 사이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몸이 뻔하지 않습니까 박지원 씨와 친했을 거고 탄핵정국 때도 큰 역할을 했겠네요 보니까 뭐 이런 거 보면 임명장 받자마자 쿡 찍어서 윤석열 특별검사를 임명한 걸 보니까 수사팀장을 보니까 막연한 사이는 막연한 사이니까 시중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심이나 의욕이 하나 틀린 게 없는 거죠. 이 건을 과연 대통령이 공정하게 처리할 것인가 대진아님께서 동감입니다. 공 박사님은 그 정도로 충분히 되셨습니다. 누굴 위해가 여러분들 6탄전에 뛰어들여야 되는 겁니까 투쟁을 하려면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상을 내가 지금 30대 40대도 아니고 그 정도 했으면 된 겁니다 나는 공병원한 사람은 자기가 낯서 자란 나라를 위해 가지고 불법과 부정을 보고 그 정도 한 3년 정도 방송 열심히 하고 점검을 측정 많이 했고 그다음에 도둑놈들 책을 가지고 그냥 딱 정리해서 정리정돈 하면 된 겁니다. 그다음에 투쟁을 하든 말든 그런 사람들은 또 그다음 그걸 노력하는 거고 누가 이런 총선에 나와서 무슨 정치하십니까 정치를 왜 합니까 그런 썩어빠진 정치를 썩어빠진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같은 사람은 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슨 뭐 고관대작을 시켜준다 하더라도 그런 걸 할 그런 취향이 없는 겁니다. 엊그제 물려난 그 누굽니까 정유재 씨라는 것은 뭐 권력에 관심이 있으니까 부산시장을 여러분들 출마도 하고 하지만 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다 서쳐 지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 수준 정도로 여러분들 열심히 잘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 만방에 무과 문제인지를 다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 정도에서 그냥 제 양반은 그 정도로 잘했다 이렇게 해야지 뭐 당신이 나가가지고 투쟁도 하고 정치도 하고 그거는 정치적 야심이 있고 권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고 저로서는 다 부채인을 다 갚았으니까 이 정도 정도에서 그냥 정리정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